초초초 오케이 여진 얘가 딱 가꿀줄을 알아 피자이 아니에요 얘는 무시할 때 이길 때 많아 무시할 때 이길 때 많아 저기 나 안봐주면 아까 한통을 했네 우빙이다 이제야 흐음 좋아요 내가 진짜 사람번호는 있는거 같아 내가 옛날에 컴백이 트래쉬 잘하는거 알아가지고 아까 픽창에서 게임 시작 안했는데 그냥 침축 걸어서 같이 하자 했거든 나의 신의 한수 나 진짜야 난 게임 잘하는 애들 볼줄을 알아 진짜로 내가 선택을 잘해 애들을 상홍도 잘해 근데 라인점만 잘하는거지 이 새끼 존나 잘해 이 새끼 존나 잘해 얘랑 디코 하면서 하면 더 잘 될거 같은데 아까 막 삼거리 안가고 그때 나한테 부서달라고 이런거 멘탈 터졌네 진짜 멘탈 터졌네 진짜 아 저기서 쎄까네 저기서 쎄까네 뭐라고? 할래요 죽고 싶지도 않고 이 새끼 존나 잘해 쟨 죽었다 이 새끼 존나 살고 싶다 플렉스 쓸거 같은데 이 새끼 존나 올릴때 다 모임 적립 적립 시작 다 모임 스프레이로 뭘 아무것도 안해 나 잘했는데 아칼리 오는거 보고 벌이 안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 쓰레시도 잘했지 누가 버스국 요금제로래? 누가? 누가 그랬는가? 쓰레시마스터 70점이야 얘네 스킬샷이 오바 세바 참신 된다 이 미치 내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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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냐 아 손목 존나 아프다 비룬안? 아 그건 안좋아 쓰레기야 징크스 루난이요? 대포가 룬안에 다 터지니까 그걸 피하더라구 넌 죽는다 수목밖에 몰라 척추척 불쏘 죽지 말라고 흠 부여사격일 뿐이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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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흠 흠 흠 흠 흠 흠 마토가 민심이 왜 안좋아져 마토 민심 좋잖아 멋진다 자 제게 흠 저격수 아베 잇 쫙 마토 청자수 많을때 방종해버려서 사람들이 반드니 그게 민심이 뭐가 안좋아 힘들면 방종할수도 있지 자기만 하면은 사이도 안전하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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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전하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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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바야 평캔 공석 존나 느린 아 왜 이렇게 공석 오늘 느린 것 같지? 같이 하는 분으로 옮겼다고? 야 그런 거에 방송 휘둘리면 방송 더 망해 그럼 몇 명 악성애들이 막 어? 민심 안 좋아진다 이런 거지 원래 좋아해도 그냥 봐 그 온갱이 어때서 친구도 방송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자몽님 방송으로 켰으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